방투 시작합니다. 룸만 박스 부터요.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사이드 투게더 백 백 백 레코스타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세션 투 원 앤 투 트리 앤 포 사이드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워낙 평균합니다. 세븐 에잇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투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앤 씨 세븐 앤 에잇 트리스 리피스구요. 룸 바이브 원 앤 투 트리 앤 포 스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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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브레일 세일러 스텝에서 퍼닝 하시구요. 다시요.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페이 라스트 라스트 이븐 앤 피버 코워드 좌우 코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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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투 앤 투 트리 앤 포 트리 앤 포 파이브 앤 스윽 세븐 앤 에잇 쓰리 트리 트리스구요. 스웨이 스웨이 사브레일 세일러 라스트 이븐 피버 코워드 쩌우 사브레일 피버 킥볼 크로스 투 앤 하겠습니다. 세븐 앤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투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앤 시스 세븐 앤 에잇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투 앤 투 쇼어 풀 상앤 피버 킥 볼 크로스 세븐 앤 세븐 앤 세븐 앤 원 앤 투 세븐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 투 앤 투 세븐 앤 포 파이브 앤 시스 세븐 앤 에 원 앤 투 세븐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 포 라스트 포워드 셔플 사브레일 피버 킥 볼 크로스 이예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~~